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가치주가 포함되어 있는 다우존스라든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하락의 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소용주들 위주로 좋은 흐름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실적이 성장하고 기술적으로도 바닥에 있어서 언제든지 빠르게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장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5월도 끝났고 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한 달만 지나게 되면 또다시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면서 다시 도래하기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1분기 실적들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면밀하게 보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41번째 강의이고요. 기술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유형의 어떤 방법들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 강의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장전의 브리핑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흐름, 주요하게 챙겨봐야 될 이벤트 내용들 좀 보실 수 있게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PMI 지수가 두 달 연속 계속적으로 평균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회했다는 건 계속적으로 경기가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들과의 흐름이 좀 연속성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흐름도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가라는 부분들, 그렇죠? 유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중국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가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고요. 수요 공급의 예수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부분입니다. 물론 유가가 높아진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적정한 선두를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브리핑 자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바닷건이고 실적은 너무 좋은데, 그렇죠? 이 뜻의 결국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든 강한 시세분출하면서 우상향 방습을 만들든 어떤 식이든 좋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채널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이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거기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으로 된 줄 거기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QR코드와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되시겠고요.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할 종목들 같이 또 트레이딩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또한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또는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화학주 매매 기술 41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은 살짝 실적이라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측면보다는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위치와 자리들 그런 부분들에 위치한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중에 하나가 장기평선 밑에 있는 기업들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의를 드렸어요. 그 강의 제목이 장기평선 바로 밑인데요.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오늘 장기평선 밑에서 바닥을 여러 번 테스팅하고요.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테스팅하고 슈팅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 패턴과 이런 다중바닥 만들고 가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기업들 실적까지 같이 좀 보면서 그런 부분들 사례 기업들 보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항상 뭐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모르시면 지난번 강의를 찾아보셔도 되시고요. 그 지난번 강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 드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서 딱 들어오시면 제가 그동안 했던 기본적 분석 15강의 리스트업 할 수 있게 보실 수 있게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소각주 시즌2 강의들도 1강부터 4시간까지 보실 수 있게 재생목록 링크 다 올려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공부하실 수 있는 주식헌터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등등등을 다 보실 수 있게 올려놓으니깐 채널 추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적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실적 안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 영업이 순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대비 주가가 싼 기업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자리들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적인 여러 지표들과 위치들 거래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강의 드렸던 엠벨로프, 블린저 밴드 이런 지표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바닥과 그리고 다중바닥을 만들고 가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장기평선이면 처음에 이제 역별이겠죠. 장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이걸 이제 역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별 과정에서 이격을 좁히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단기평선을 뚫고 올라오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단기평선이 또 중기평선 돌파하고요. 그렇죠? 단기평선이 또 장기평선을 돌파하고요. 중기평선이 또 장기평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역별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정별을 만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강의 중에 주가 생애주기 이론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저희가 볼 자리는 바로 장기평선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올라올 때 다중바닥 패턴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중바닥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소위 말하는 쌍바닥, 이중바닥이죠. 그리고 뭐 쓰리 바닥, 바닥을 세 번 정도 테스트했는데 이 다중바닥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신뢰도였습니다. 신뢰도. 신뢰도라는 건 만약에 이중바닥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높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만약에 삼중바닥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더 위에서 그리고 세 번째 바닥이 두 번째 바닥 더 위에서 만들어질 때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중바닥 패턴은 이중바닥, 쓰리 바닥이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거는 저점을 높인다는 겁니다. 저점을 높여 나간다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다중바닥 패턴과 연속으로 결합시켜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강의 중에 하나가 또 1차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찐 추가 상승은 실적에 기반 돼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기평선이 여기고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리고 나서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 이건 결국 신고가를 경신한다든지 그런 모습일 텐데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강의 올려놨으니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적 반등까지 나올 때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2차적인 반등, 찐 상승은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한다는 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리뷰 강의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핵심적인 거 장기평선에서 주가가 밑에 장기평선 밑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서 단기평선이 골든코르스 만든다든지 2중바닥 또는 3중바닥 패턴이 나오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조금 더 높게 이해도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시로 가져온 기업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만 좀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런 기업도 있어?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하게 좋은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디언트라는 기업은요. 사실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사명을 변경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9년에 45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2020년에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적자를 기록했지만 21년에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하고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실적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한 포인트를 설명드려보자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위치들은 다 이 2년 2평선 밑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2년 2평선 밑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위에서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뭘 보셔야 될까요? 장대 캔들의 중심값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심값 지지받으면서 오늘도 한 3, 4%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번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냈습니다. 2차적인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146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오래 보여줘야만이 주가는 지치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물론 주가라는 건 한없이 원외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흔치 않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도 나왔다가 이런 흐름들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큰 틀 안에서, 실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관심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장기 입병선 밑에 1번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거래량이 들어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장기 입병선 밑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점도 사실 조금씩은 높였습니다. 물론 이때 지수 따라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여기 저점보다는 여기 저점 높이면서 그대로 강한 슈팅이 나왔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렇게 N자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힘 또는 장택핸드의 중심값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실적이고요.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쪽은 리오프닝 쪽은 그럴 것 같아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여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행 사업 등등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2, 3, 4분기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이 장택핸드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잘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조건에 부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디스플이라는 기업이고요. 이게 2년 2평선이고 여기 밑에 보이는 점선이 1년 2평선입니다. 이게 1년이고요. 이게 이제 2년 2평선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을 만들면서 한번 시세가 났다가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첫 번째 바닥. 그리고 시세 분출됐다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계속 받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 살짝 다시 한번 바닥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인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강하게 어제 큰 시세를 분출됐고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사실 그래디언트와 이 회사의 공통점은 작년에 실적이 분명하게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22년 그래디언트의 연간 영업이익은 146억이라고 했을 때는 21년 대비해서 꽤나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5배 넘는 실적 성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도 지금 주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진 디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300억 정도의 영업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역별과 제가 흑자전환 관련된 강의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22년에 흑자전환을 했어요. 물론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다시 한 번 적자로 전환했다는 건 사실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스플레이 분위기가 살아나기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흑자전환을 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살짝 미스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2, 3, 4분기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어제 나왔다고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디언트도 보시면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디아나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좀 아이템이 굉장히 좀 많은 회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끼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크게 성장은 했어요. 보시면 2019년은 전염동기 대비해서 100% 2배 성장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1년에는 역성장을 좀 했어요. 아쉽긴 하지만. 22년에는 다시 한 번 조금이나마 실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에는 17억 정도라는 좀 나름 아쉬운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4분기로 갈수록 좀 실적이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중 바닥 패턴 만들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같은 경우는 1년 2평선, 2년 2평선. 그러니까 주가의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 2평선과 2년 2평선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잘 버텨오다가 최근에 밀려서 흘러내려왔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좀 더 확장해서 보신다면요. 보시면 장기 2평선 밑에서요. 이중 바닥을 두 번 만들었고 그대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장기 2평선 밑에서 바닥을 여러 번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그동안에 없었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적은 그래도 좋고 무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슈팅이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지난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위기 좋아서 같이 올랐다가 쭉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서 이 기업도 강한 슈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보시면 이 당시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올해 3월 이후로 가장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사실 장기 입형선 밑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짧은 찰나에 시세가 났던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에 있던 바닥,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딱 이 지지선이에요. 지난 전자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만들었고 시세 한번 났다가 조정받으면서 재차 큰 시세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산은 사실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중고 장비를 사와서 수리해서 재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수요들, 그렇죠? 그리고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크로스트 산지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그럼 중고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될 텐데 마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고 장비의 당근마켓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21년의 실적은 300억인데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성장했고요. 22년에는 실적 성장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실적 성장을 크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들, 그렇죠? 디렘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투자가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그렇죠? OLD 산업이 계속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사실 지금 주가가 올라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주가가 올랐다 다시 한 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올 때 지난 저점을 깨지 않으려면 결국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1분기 그리고 2분기 바닥 찍는 거 그 정도는 다 시장에서는 용인해 줄 것 같습니다. 방돔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3분기에 들어가는 하반기의 첫 시작인 3분기부터는 실적을 좀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추세를 기술적 반등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좀 보여줄 거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사실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비슷하게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유통 솔루션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례기업으로 가져왔던 첫 장에 넣었던 맥커스라는 기업도 이번 주에 보시면 주가가 그냥 심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도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강한 우름눈 보였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한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장기 평소 밑에서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수급부터 올라가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자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나 적어도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기업들은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되고 또는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적어도 작년 연간 영업이익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실적이 완전히 무너진 기업들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참고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하나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년 입형선입니다.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죠. 약간 서플러스랑 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만들고 업황 분위기 따라서 오늘 한 10% 좀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성장이 어땠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전연동기 대비해서 2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시 역성장을 했고요. 다시 한번 또 2배 성장을 합니다. 약간 좀 실적이 좀 들쭉날쭉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반도체라는 이제 사이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 20년은 바닥을 찍었고 21년은 실적 성장, 그렇죠? 여기서 또 실적 성장합니다. 한 100%, 한 50%, 그래서 한 2년 동안 75%씩 성장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1분기에는 적자가 나서 사실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반도체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적은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로 인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친구도 보시면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저점보다는 크게 이런 바닥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짧게는 이렇게 반도체의 주가 살아난다고 해서 첫 번째 바닥 만들고 두 번째 바닥 만들었을 때 이런 자리들도 중요한 공략 급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크게 한번 실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실리긴 했지만 지난번 거래량만큼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램테클러지 또한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로 드렸던 기업들 모두가 2분기, 4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만이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 추진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찾아보려고 하시면 분명하게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채널에다가는 많이 좀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대가 프로그램 자체가 좀 강의 위주의 강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살짝 제가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에서 파란색으로 된 줄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되고요. 한 가지 핵심적인 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어떤 제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채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장중에 제가 중요한 좀 시황 얘기라든지 뉴스 같은 것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에 좀 더 들어오시면 다이나믹하게 좀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도 있고요. 또 원격으로 관련된 기업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볼 기업은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진칼이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각 국가한테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좀 안 나고 있는 이슈들로 인한 좀 부침이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부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로 인해서 한질칼의 어떤 주가는 오히려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주회사다 보니까 저는 크게 실적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 당연히 분위기는 안 좋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보시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적자는 그동안에 없었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스코어를 보였고요. 2021년에는 다행인 건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적자폭을 많이 줄여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년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018년만큼의 흑자는 기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장기평선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힘이 좀 부족했죠. 거래량도 좀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기는 했으나 계속적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수급 모멘텀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여기 보이는 자리가 1년 입평선 자리 그렇죠? 그리고 이 2년 입평선 자리 그렇죠? 이 갭에서 계속적으로 주가 캔들이 움직인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다가 눌러줬습니다. 그렇죠? 눌러준 다음에 주가는 연일 강세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결국 뭐 그런 경영권 분쟁 우시가 다시 한번 재발됐을 때는 우려감들이 주가를 좀 올려주기는 했지만 거래량도 사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 112억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영업에게 상당 부분을 1분기 때 걷어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좀 더 연결 재무제표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우선 강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이제 안전 마진이라는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년 입평선을 돌파한 기업은 반드시 2년 입평선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1년 입평선까지 왔다가 2년 입평선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1년 입평선 지지받으면서 이번에는 2년 입평선을 강하게 뛰르면서 주가는 세게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에서 기회를 놓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를 보면 됩니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긴 했지만 1년 입평선을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조정받는 이런 눌림목 자리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스도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히 관심 가져봐야 될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한질칼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사례로 가져왔던 부분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재료 뉴스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JC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오 관련된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소를 배출하는 화학 연료들은 사용을 앞으로 못하게 될 거고요. 이제 완벽하게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갈 겁니다.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엄청난 큰 물결은 아무도 제가 봤을 때는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 그 중간에 브릿지 정도의 연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연료로 식물을 통해서 연료를 좀 얻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디젤과 섞어서 바이오 디젤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섞어서 만드는 기업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과도기에서 완벽하게 100% 친환경 에너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효율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실적을 보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2018년 실적은 90억이었고요.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성장의 폭은 둔화되긴 했지만 실적은 매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분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축가는 그런데 한 번 시세가 분출됐다가 조정받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2년 입평선이고요. 이게 점선이 1년 입평선입니다. 보시면 1년 입평선은 한 번 돌파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정받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 번 여기서 또 저점을 높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도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2억을 똑같이 2, 3, 4분기에 거둔다고 했을 때 실적 자체가 22년만큼의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평선 밑에서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대로 축가는 강한 시세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장기 입평선 밑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기업인 거죠. 바이오 디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는 바이오 디젤을 쓰는 게 탄소 배출이 덜하기 때문인 거죠. 과도기로 가기 위한 그래도 나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입평선 밑에 있을 때는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은 JC케미칼도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대정화금이라는 기업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인데 1분기 실적이 40억 정도가 낮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16억입니다. 그럼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30% 정도 해당되는 수준은 이번 1분기에 걷어낸 거죠.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있다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그대로 또 엔차 패턴.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도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럴 때 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눌러줄 때 타는 겁니다. 이럴 때 눌러줄 때 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결국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준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우상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죠. 그렇죠. 보시면 실적이라는 건 사실 21년에 좀 바닥을 찍었고 그 뒤로 좋아지는 모습이고 1분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년 2평선 그리고 1년 2평선 1년 2평선을 돌파한 기업은 그렇죠? 바로 이 자리가 됐죠. 반드시 2년 2평선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실적이 진짜 몇 년 연속 적자로 그룹한다든지 적자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지향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장기 평선 돌파 못하고 계속 역배열해서 주가가 흘러내려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 나올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유지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라는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양산이 되지는 않았고요. 레퍼런스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이었죠. 보시면. 13억에서 63억 63억에서 92억 92억에서 116억으로 어떻게 보면 반조트 디스플레이가 2022년에는 사실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도 성장을 꿋꿋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1분기 때 영업 적자를 기록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장기 입병선 밑에서 그렇죠? 인원 입병선까지 돌파했다가 그대로 또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두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그대로 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고 그동안에 꾸준히 성장해왔던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기업들은 업황 따라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거래량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업으로는 풍월정밀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장기 입병선 밑에서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슈팅하는 모습들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 덜 간 기업이 뭐 있을까 아직 시세가 안 난 기업이 뭐 있을까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쫙 한번 차트를 돌려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기업들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이고요. 오늘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한 7%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25,2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2년 2평선이고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그대로 주가는 저점 슈팅 때 나오죠. 그리고 슈팅 났다가 또 2년 2평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또 슈팅 나왔잖아요.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63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16억 기록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 한 64억 정도? 그런데 50억 정도만 나와줘도 보시면 그동안에 없었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드라마 신작들에 대한 공급 계약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장기 입병선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만들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 재벌진 막내 아들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엄청난 시세를 분출되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딱 보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그렇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흑자 기록을 했었던 21년, 22년 실적의 절반을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큰 스코어를 기록한 거고 제가 실적에 대해서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얘기 드렸고 실적이 성장하는 게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됐을 겁니다. 1분기 실적 나오고 그대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2,300여 개 회사의 모든 실적들을 엑셀 데이터로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보고요. 그 기업들은 150여 개 회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거나 채널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업을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거기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니까 채널 추가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또 사례 기업들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라 지주 회사고요. 아까처럼 이제 한제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장기평선 1년과 2년 2평선은 5월 24일에 한 번에 돌파했습니다.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여기 보시면 바닥을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건설 쪽 또 네옴 시티 관련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건설 세터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대 캔들의 중심값을 또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내려갈지 이 위로 갈지 그건 이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죠. 실적은 사실 밋밋하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주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장기평선 밑에 있다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또 네옴이라든지 건설 관련된 이슈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바닥을 여러 번 테스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최소한 적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또 주가 움직임들도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고요. 계속적인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관련된 이제 이 H의 할라그룹 쪽 관련된 계열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로열티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로열티에 대한 수익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실에 표적이 있는 실적은 사실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를 접근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평선 밑에서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기업들. 과연 이 기업이 다시 한 번 이 2년 입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종가 자체를 2년 입평선 위에서 마감할 수 있는 상승임을 보여줄지도 계속 좀 트레팅 해볼 수 있고 모니터링 해보기에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뭐 기술적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걸 배제시키고요. 기술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컨센서스를 올해 걸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실적을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때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또 계속적으로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장기 입평선 밑에서 계속 헤매던 기업이 보시면 여기에서 2년 입평선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상승의 힘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집봉입니다. 그렇죠. 매집봉 시가를 굉장히 잘 지지받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금 또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1분기, 2분기는 거의 적자가 확실시 되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뭐 마이크로 LED 뭐 이런 부분들 또는 OLED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너무 좀 바닥권에 헤맸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얘기 드리는 기업들 대부분이 너무 바닥에서 많이 헤맸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장기 입평선 밑에서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좋지 못해요. 1분기에 마이너스 145억 적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올라갈까요? 그렇죠. 우선 기술적으로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장기 입평선 밑에서 바닥을 보였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요. 그리고 삼성에서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를 하고 그렇죠. 굉장히 좀 고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격이 낮춰지면서 많이 시장에서 팔리면 팔릴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품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의 주가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갭이 있어서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여기서 잘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또 장기 입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분기가 마이너스 145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4억 나오려고 한다면 상반기에는 적자, 하반기에는 상반기 적자보다 더 큰 흑자를 내야겠죠. 그래야 이 주가는 여기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힘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다음 기업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벨브라는 기업이고요. 알고서 이제 벨브, 피팅벨브 관련된 회사입니다.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한 번 실렸고요. 그리고 이때도 거래량이 한 번 실렸고 그때는 장기 입평선 밑에서 한 번 시세가 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년 입평선 유지된 게 딱 이때 밖에 없어요. 올해 한 2월 말쯤? 그런데 보시면 첫 번째 바다,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그대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주가는 여기 21 입평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 한 중에 망치형 캔들과 11 입평선, 21 입평선 같이 보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종가는 11 입평선에 지지받고 있고요. 주가는 21 입평선까지 내려왔다가 밑고리를 달릴 때는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34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7억이에요. 그럼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올해 1분기에 다 벌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실 IR 부서에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러한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지지를 했었는데 우선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강수공사한테 공급한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잘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34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평균적으로 작년에 한 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겠죠. 그렇죠? 4구 36. 그렇죠?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9억씩 실적을 낸다고 할게요. 그럼 27억 더하기 34억을 더하면 61억입니다. 올해 연간 연상 영업이익이요. 산소평균적으로. 작년 평균적인 분기 영업이익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요. 그럼 여기는 60억이잖아요. 그럼 실적은 한 70% 정도 성장하겠죠. 그런데 주가는 기소적 위치에 반등할 수 있는 것까지 멈출 게 아니라 회수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이겠죠. 또다시 또 신규 수주 공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잠잠했던 기업이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5월 17일 날 2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매집봉에 대한 시과 제가 강의 드렸던 강의인데 또 여기서 잘 지지받아요. 제가 얘기 드린 걸 통해서 거래량이 실리고 시세가 났던 기업들이 지지를 받을 때는 한 번도 재차 또 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린 사례 기업들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참 저는 뿌듯한데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계속 좀 안내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적으로 또 사례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고요. 22년에 실적 좋았죠. 이제 폴더블폰에 들어간 디지타이저 스마트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일본기 실적은 살짝 밋밋했어요. 그런데 장기 입평선 밑에서 계속 좀 헤맸어요. 작년 실적에 대한 주가도 반영을 못 시켰다는 거죠. 첫 번째 바다, 두 번째 바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기술적 반등은 대부분 장기 입평선 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입평 밑에서 다중바닥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은 또 관심 있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디스플레이는 OLED와 폴더블폰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기회가 많습니다. 올해 당장 실적이 아니더라도 내년 실적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시키지 못한 주가이기 때문에 기술 쪽으로도 강력한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텍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닥, 바닥, 바닥. 그런데 올해 일본기 영업이익은 한번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중바닥 패턴을 장기 입평 밑에서 만드는 기업들이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분명 탈출의 자리도 준다라는 걸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잘하실 수 없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해 두셔서 저랑 좀 접점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서함 들어가셔서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설명, 푸시 알림 드리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FMC 전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종목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은 실적 접고 기술적 바닥에 있는 기업들 잘 접근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